그동안 잘해왔어. 오늘 하루만 더 잘하자. 하자. 어? 오빠! 오빠! 동희야! 뛰지 마! 넘어져! 무슨 일이야? 집에 무슨 일 있어? 아니... 이거... 이거 갖고 가라고. 이게 뭐야? 도시락? 어. 이거 주려고 그만대서 온 거야, 새벽같이? 어. 고생스럽게 뭐 하러 사 먹으면 되는데. 아이, 사 먹으면 되지 물론. 근데 내 마음이 그러라고 시켰어.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. 에이그. 고맙다, 내 동생. 할머니 건강 좀 어때? 좋으셔. 오늘도 새벽같이 절에 가셨는데? 왜? 나 때문에? 또, 또 부담 갖는다. 그럴 필요 없어, 오빠. 가족이란 게 뭐야? 어? 이럴 때 똘똘 뭉치는 게 가족 아니야? 네 말이 맞다. 그런 게 가족이지. 그럼? 오빠 방에서 쉬고 있어. 이따 시험 끝나고 고모가 저녁 먹으러 오라니까 같이 가자. 오케이. 늦겠다. 얼른 가. 몇 시야? 이거 먹고 합격한다, 오빠가? 그럼 고맙고. 파이팅! 파이팅!